자 이제 메인캐스트 줄 준비가 됐다 이 말이죠? 뭐야 크립트에 뭐요? 내가 합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 뭘로 해야 되지? 이유부터 들어봅시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롤랜드에게도 이미 합류를 제의한 상태다 아 여기서 컴플렉스 산으로 보내는 거야? 자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메인캐스트 받아서 컴플렉스 산으로 가서 롤랜드 이잔의 동생이죠 레반트로 간 이잔의 동생을 보호하려는 캐스트가 나왔으니 바로 컴플렉스 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여기 아직 숲입니다 아직 숲인데 거인이 온천지에 있네요 캐스트를 진행해서 그런지 온천지는 아니지 여기서 지금 한마리 받습니다 죽이고 와죠? 아이템 잘 주니까 저는 아이템을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불만있나? 오늘 뭔가 잘 안되는데? 야 나 너무 강하다 거인이 이렇게 쉽게? 뭔가 이상한 데미지 받았는데 팔라듬이랑 야 얘 너나 항상 푸짐하구나 거인 너무 좋아 자 컴플렉스 산 저기 보이죠? 컴플렉스 산 밑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가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여기는 겨울인데 이상하게 하이에나나 도적이 하나도 제니 안 돼있네요 한마리도 새우만 몇 마리 있고 새우가 없었던 곳에도 있고 그러다가 제니 안 돼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감기약 매겼어요 들어가도록 하죠 춥네요 여기 버벅이지 오늘따라 여담이지만 몬스터 오다가 잡았는데 때리는 것도 막 버벅이더라고요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게임이 오니까 좀 따뜻해지고 있죠 일단 여기서 롤랜드를 찾아서 보호하라는 퀘스트가 있었는데 시체는 다 사라졌으니까 다 제니 돼있겠네요 적들이 뻔하지 뭐 여기는 적이 많으니까 한 번에 쓸어버리겠습니다 강특제로 3마리씩 나오지 않았냐? 어 그치 법사가 있으니까 입구로 데려가서 나 지금 많이 강해서 뭐하는 거야 죽을 뻔했어 나 세상에 와 이게 강타 함부로 치면 안 되겠다 잘 가시고요 여기는 이제 만화석을 3개 갈아서 3개나 먹을 수 있는 지팡이를 줄죠 이 녀석이 그리고 만화석 만화석은 됐어 필요하지 않고 지금은 여기 맵은 저번에 한 번 돌았잖아요 그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게 있나? 없겠지 뭐 저기 내가 열어놨던 거 그대로 지금 열려있죠 원래 다 내려가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곳으로도 오라 그러진 않을라나? 반대쪽에서 못 와서 홀리미션 거라는 거지 갑시다 홀리미션 쪽으로 하면은 홀리미션 쪽에서 여기로 오게 하나 보다 둘은 잡아 두죠 뭐 저거를 이유로 오게 하겠... 야 데미 좀 봐 너희가 헝겊을 주면은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이것도 좋다 이 정도지 뭐 은신 포션 딱히 필요한 게 없어 가져갈까 말아서 왜냐면 이제 상점이 있으니까 저쪽에 가면 변신 포션 하나만 먹고 조용히 갑시다 오늘은 뭐 다 돌았던 데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냥 야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뭐 할 말 있나? 진행하려고 하던데 똑같네 저번이랑 똑같네요 내용 위쪽에 없죠 지금 저 뒤는 나가는 데랑 상점이고 롤랜드가 있다면 여기 있지 않을까? 아니 설마 위쪽 입구에 있나? 아 잠깐만 아 블루챔버의 길을 따라서 롤랜드를 찾아야 돼? 역주행하면 되겠다 여기서 와 너 여기 마시멜론도 있네? 알파 샌드위치 무엇? 맛있겠구만 판매나 하고 역주행해서 가죠 롤랜드 찾으러 갑시다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거래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자 금괴는 하나 주셔야죠 아 그리고 집에서 금괴를 열다섯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방금 얻은 건 하나고 역주행해서 갈지 입구에서 갈지인데 입구에서 갈까? 탐바퀴핑 돌아서? 아 괜히 꼬일 수도 있으니까 입구에서 가는 걸로 하죠 야 진짜 멀다 이제 위쪽에 있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블루챔버의 길이겠죠 그렇네요 야 경비 경비 한결같네 아주 그냥 내려가서 뒤져보라는 거죠 여기를 지나간 어술케 보이는 사람이 있었나요 몇 달 전 얘기하는 건가 검도 꺼내지 않고 왼쪽 길로 갔다 큰일이지 뭔가 바위사마귀 소굴이 나오는데 음 전에 한번 다 돌았었죠 저는 한번 찾는 걸로 하고 한숨 자고 갑시다 감기에 걸려있으니까 자 그럼 이동하죠 아유 발가라 여기에 내 적은 없지 그냥 다 죽이면 되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죽는 거야 보이면은 조심해서 갈 것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두방이잖아 얘네 바위사마귀도 뭐 위협도 안되고 왼쪽 길로 갔다는데 정확히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아 여기 다 잠깐만 저거 체력이 왜 빠져있냐 아 싸웠나 보구나 한 번에 찾았잖아 역시 나야 니가 날 구해줬구나 치료해줄게 아니 무슨 깡따구지 같이 가자 아 아 얘가 이제 초반에 배사고내고 울고 있었잖아요 배 앞에서 많이 용감해졌네요 속삭이는 뼈에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중심부에서 레이라인에서 롤랜드와 만나세요 짐덩이녀석 쟤때문에 한바퀴 돌아왔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갑시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맵 구석구석에 다 가서 모든 몬스터를 죽이고 모든 아이템을 다 파밍해왔어요 롤랜드가 어딨는거야 그래서 저쪽 내부에 있나 음 여기겠지 나한테 만화 얻으라 그랬으니까 여기겠죠 가겠습니다 아구문까지 전부 다 싹 다 잡았어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 나 뭐 들고있네? 야... 니 주제에 안맞는 무게 아님? 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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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어 느낌이 어때? 이 검도 내 만화를 사용해 직접... 오! 그런 것도 돼? 아 그러니까 원래 검 없이 왔다 그랬지 언제든지 검을 만들 수 있어 오 훌륭한데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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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르고 싶은 곳이 있어? 저장고 터널이 시작되는 해변가 시에르조 후문 근처에 있어 아... 그래? 같이 가보자 오... 어... 감사합니다 저장고 터널이 시작되는 해변가 시에르조 후문 근처에 있어 처음에 갔던 거기 아닙니까? 제가 그 별의 모래... 아 별의... 푸른 모래 자꾸 별의 모래래 푸른 모래 먹으러 갔던데 근데 나... 혹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 가보자 자 다시 그 마을 남쪽에 있는 푸른 모래를 먹은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죠 캐스트에 따르면은 밤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물이 가득 차 있네요 전에 왔을 때 밤이었구나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서 잠깐 자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자네요 자고 와야겠다 자... 자... 한숨 잤습니다 감기가 풀렸는데 빨리 들어가야겠다 일단 하나 먹고 오... 오... 다 지금 들어갔죠 물이 여기서 롤랜드랑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있는 거 맞나요? 잠깐만요 안에서 롤랜드와 만나세요 어... 뭐 나오겠지 때가 되면은 새우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가져가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지 티끌 모아 태산이지 티끌 모아 태산이지 푸른 모래 세트가 되게 강했잖아요 막 스테미노 소모도 심했고 내성도 엄청 많이 났죠 그게 지금 단계에서 먹는 건가 보다 팔라줌 세트보다 상위 세트였나봐 저... 여기서 푸른 모래 이제 존재를 알게 되니까 유저가 처음 평범하게 시작을 하면은 어이구... 아이템 푸짐하다 그리고 새우도 좀 강한 유닛으로 분류가 돼 있었나보네 이런데 나오는 거 보니까 설마 롤랜드 죽어있다거나 그런 일 없지 가방을 안 풀렸구만 롤랜드 안 도와줄 거야? 내거 잡았잖아 아 저기 있네 왜 저렇게 멀쩡하게 있냐 바로 옆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져갈 건 여전히 별거 없네요 저... 너무ерьamo.... 거미줄보다 몸이 약해진 것 같아. 나른 인간 가망이 없어.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잇는 법이야. 아, 맞아. 희망. 아, 버그에서 보자고? 아, 잠깐만.